와깐다 포에버. 아임 그룹. 이 가운데. 브리미 타노스. 아임 그룹. 속이 안 좋아? 들리는데? 역시. 역시 대배우. 역시 대배우입니다. 아무나 둘 수 있는 게 아니야. 그건 아무나 둘 수 있는 게 아니야. 그렇지. 이게 힘들었나? 브리미 타노스. 근데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? 너무 잘 어울려요, 장원이 형. 지금 안이 저는 망토가 너무 멋있는데. 아이 하나 업고 다니는 분이에요. 되게 무거워요? 손만 들어도. 오늘 한 5시간 동안 계속 업고 하셔야 돼요? 네네네. 알겠습니다. 우리 그룹이 지금 쑥 오시고 있어서. 그룹은 지금 김지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아임 그룹. 지금 너무 답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답답해 죽겠대요. 정말 오랜만에 아동국 보는 것 같아. 아임 그룹. 맞대요 맞대요 맞대요. 소품으로. 나무 일 뭐라고. 근데 진짜 리얼 아메리카. 캡틴 아메리카. 너무 잘해. 잘 맞췄네. 헤어스타일 배우 똑같이 한 거죠?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. 이 머리.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몇 년 만인지.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. 박경 씨는 그래도 아이돌인데. 가려서 그게 뭐죠? 그게 갤럭시 오브 가디건. 가디언조 갤럭시. 갤럭시 오브 가디건즈요? 아 그거 저 패러디 영화가 있어요. 가디건의 우주. 그리고 블랙팬서. 머리 오래 걸렸어요. 머리 이거 한 거예요 본인 머리로? 네. 제 머리예요. 되게 잘 어울려. 옆머리도 밀었어요 그래서. 옛날 힙합 하시는 분들이 많이 했던 머리가. 저는 사실 좀 추워요 그리고. 왜요? 옷이 얇아서. 보통 이런 코스트 프레 할 때 다 패드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꽉 찼뿐요. 낼 필요가 없어서. 아 그래요? 와. 아니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거의 뭐 소파. 너무 얇은 옷을 붙여가지고. 아 그래요? 어 이거 봐. 왜? 오 이거 보셨어요? 오 한국말한다 한국말한다. 아이고. 아이고. 지금 이 앞에 엠블렘이 굉장히 디테일이 좋겠다. 왜왜. 신경 많이 쓰는 에피소드 이거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. 이게 뭔데? 신경 많이 쓴다. 아 맞네. 콜라보네. 오오오. 근데 너는 어디로 보고 있는 거예요? 여기 어디 있어. 아 미간을 뚫었구나. 미간을 뚫었어. 아 그만해. 어지러워 죽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. 아니 미간. 미간 사이에 눈알이 살짝 보여. 그리고 보고. 어 나도 이거 쓰고 있어야겠다. 어 나도 이거 쓰고 있어야겠다. 오오. 네. 알겠습니다.